LG전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수익성에 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본업체질 개선에 힘입어 지난 2020년 실적을 뛰어넘는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LG전자의 주가는 5월 17일 전해보다 1,400원 오른 11만 1,900원의 장을 맞췄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38만 4천여주로 전해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LG전자는 내구제 수요 우려와 TV산업 경쟁격화 등의 우려가 상전하나 비트비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극복할 전망입니다. 특히 전장사업부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LG전자의 5월 17일 주가는 지난해 말에 8만 6천5백원에 비해 29.36% 상승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1.55% 오른 대비하면 코스피 상승폭을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투자주체 간 손받김이 활발하게 일고 있습니다. 최근 5일간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94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은 30억원을 팔았고 기관도 87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력이 20조 4,159억원, 영업이익이 1조 4,974억원, 단기순이익이 5,46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LG전자의 최대 주주는 지주회사인 LG로 지분 33.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LG의 최대 주주는 국악무 회자입니다. LG전자는 외국인의 비중이 29.2% 소액지주 비중이 56%에 달합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초련한 BM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소액지주 비중이 59%나 arsen상으로 출연했습니다.